무슨 일이야? 대항일로 상의할 게 있으니까 지금 좀 만나지. 회장님. 방금 퇴근하셨는데요? 얼마나 됐어요? 김 실장, 큰일 났어. 회장님이 방금 내려가셨어요. 주혜리 씨가 몸을 던져 정태양을 구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. 회장님이 보셔도 상관없을 텐데. 아무튼 실수 없이 하긴. 누구도 다쳐서는 안 돼. 뭐하는 짓이야? 잠깐 얘기 좀 해요. 당신은 오늘 우리 집에 왜 갔어? 분명히 말했을 텐데. 네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고. 왜 이러십니까? 지표. 말해. 내가 회사까지 그만두는데 왜 또 찾아가서 우리 엄마 괴롭히는지. 말해. 말했잖아. 내가 니 엄마한테 다 물어보라고. 차가 돌진할 때 내가 몸을 던져 정태양을 구하면 모든 게 계획대로 될 거예요. 비켜. 비켜! 주혜리. 몰방서려. 비켜! 주혜리. 몰방서려. 위험해! 회장님! 회장님! 정신 차리세요. 회장님! 아빠! 회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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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!